대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이 이제 항상 제가 안내할 때 어떤 상황에 관해서 맞춤식 서비스다. 이렇게 아셔야 돼. 그럼 여기서 생각생명체 한 발 더 가볼게요. 이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. 이 생각생명체는요. 다 보십시오. 무심에 있게 하는데 생각생명체는 무심에 있어달라. 이 역할도 있지만 무심에 있을 때 옥토가 되거든요. 이때는 심었다면 다소하게 돼. 그래서 이때는 또 자기를 한 생각을 내어달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호소해요. 여러분이 무심에 들어서 생각생명체 휴식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.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.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상황에 관해서 한 거지 생각생명체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창조의 역할이 있어요.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에서 한 생각을 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을 했을 때는 서로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생각생명체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. 오히려 무심에서 한 생각을 탁 내주면 그게 전달이 돼가 그분이 자기 영에서 내려온 영감인 줄 알고 실천에 옮기기가 쉬워요. 특히 가족 간에 가까운 부부 간에도 이렇게 한 생각을 내어줘서 오히려 소통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. 이때는 또 생각생명체 한 생각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꼭 잊지 마셔야 돼요. 생각생명체의 역할이 두 가지네요. 하나는 판단을 잘하게 오히려 내려놔주세요 해서 무심에 있게 되면 드디어 옥토가 됐으니까 이때는 저를 다시 활용해 주세요. 한 생각을 내주세요. 왜? 그 한 생각은 정확히 옥토에 심은 씨앗이라 그대로 자라서 소화할 수 있는 열매가 되니 그래서 한 생각과 무심이 짝이 돼서 빛을 발한다. 그래서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 한 생각은 더욱더 중요하다.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야 제대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무심에서 한 생각을 내어야 이룰 수 있으므로 무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. 이렇게 무심도에는 짠짠짠하고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덕분석을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. 탁 탁 맞춰서 어찌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생각의 위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 생명체의 두 가지 면. 내려놓고 무심이 있게 한 뒤에는 다시 나를 활용해 달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. 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잘 하셨어요. 대단하시네요. 네. 대단하시라고 생각하셨습니다. judicial Sp ? 우리는 카드로 실패가